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나의 하루는 28시간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침 영향이라든지 미라클모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왜 제 하루가 28시간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아 치명인간을 하면 미라클모니를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거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특히 영상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두 사람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는 보통의 사례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사례이기도 한데 아침 3시에 일어나는 거죠. 보통 3시 일어난다고 치면은 이렇게 똑같이 하루가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편의를 위해서 펜을 쓸게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오전 7시와 오후 3시에 똑같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가 그럼 보세요. 이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5시간을 하루를 보내게 되면 5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낮 12시가 됩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3시에 일어나서 5시간을 경과하면은 오전 8시가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낮 12시일 때 저는 오전 8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하루에 낮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사실상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흘러가서 이제 4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오전 7시, 아침 7시 일어나시는 분들은 오후 4시가 됩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는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이제 슬슬 아, 퇴근하는 시간이 다가와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점심을 먹는 낮 12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났다. 이제 회사일 거의 끝났다.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할 때 저는 이제 점심을 막 먹고 낮 시간을 이제 보내고 오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또 시간이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5시간이 경과하게 되니까 오후 9시가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뭐 오후 4시에서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후 4시에서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후 9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난 12시에서 5시간이 경과하는 거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5시. 여기서 보세요. 오후 9시라는 시간 이제 씻고 뭐 잠깐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서핑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자게 되죠. 그쵸? 여기서 자 이제 보통은 이제 하루를 보통 이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이제 이런 하루의 일과를 따르게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하루 24시간을 보는 사람들의 하루죠.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 경과를 해도 오후 5시밖에 안 됐어요. 그건 오후 9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인 오후 9시가 저에게 오후 5시인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오후 5시 남들이 이제 다 이제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 오후 5시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4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죠. 오후 9시까지는. 그쵸? 그럼 이 4시간 동안에 저는 또 뭔가를 또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24시간을 살아갈 때 저는 여기 플러스 4시간 경과 해서 28시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게 꼭 수치가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계산하기 나름이고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을 더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거고요. 이 예시가 이제 뭐 정말 뭐 그러냐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반론도 많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로 딱 느끼는 정도는 확실히 저는 훨씬 더 하루를 길게 살고 훨씬 더 알차게 살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시는 거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실질적인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또 시간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좀 답답하다 아 뭔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 안 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자신의 수면 패턴 이런 걸 조금 변화를 주시면 뭔가 긍정적인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의 하루는 스물 여덟 시간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